반갑습니다 2021년도 12월 13일 자 오늘 조건 검색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은요 매일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떨어지는 것은 만약에 올라가는 것은 제가 뭐 굳이 말 안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 다 써 드립니다 뭘 써 드리냐면 지지 라인을 써 드려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걸 안했거든요 예 사실 예전에는 어 뭐 떨어지는 지지라 이런거 안 했구요 그냥 어 손절가만 그 라인만 다 잡아 드리고 했는데 장이 지금 너무 좀 어지럽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수익이 나는 것은 당연히 뭐 이야기 할 필요가 없구요 떨어지는거나 아 이거는 요정도까지 버티도 된다 뭐 이런식으로 전부 다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사용자는 믿고 그냥 쓰시면 되요 자 이 검색식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상한가 검색식 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분양을 받으시면 평생을 쓴다는 거죠 자 분양 이란 말이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분양은 말 그대로 분양 이에요 분양 저희가 회원님 컴퓨터에다가 하나하나 전부 다 심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 심어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공식을 심습니다 공식을 그 공식을 심어 놓으면 이 공식대로 종목이 잡히구요 그리고 나서 이 잡힌거에 따라서 종목은 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다 써 드리기 때문에 정말 하기 좋습니다 옛날에 하신 분들은 어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구요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10일 날 금요일날 gh 신소재가 사졌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 이제 저희 그 자녀가 돌리는 우리 자녀가 돌리는 캐치 인데요 어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자녀 계좌로 그냥 계속 돌리는 거에요 그냥 돈이 그냥 쌓여요 그냥 검색식이 워낙 좋기 때문에 돈이 그냥 쌓이는 거죠 자 12월 10일 날 1시 27분에 gh 신소재가 사졌구요 그날 된 매수당가가 9750원에 사졌습니다 9750원 자 매수당가가 9750원에 사졌구요 자 그날 근데 어 매도가 안됐습니다 왜 매도가 안됐냐면 수익도 안났구요 네 수익도 안났고 그렇다고 확 빠지지도 않았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gh 신소재를 9750원에 사졌고 빠지지도 않고 막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자 이게 구경하는 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자 금요일날 gh 신소재 보유 중입니다 2시 27분 보이시죠 gh 신소재 보유 중이고 지지라인 가격은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핫한 종목이라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금요일날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4시 넘어서 장 넘어서 그날 gh 신소재가 좀 빠졌죠 빠졌는데 뭐 마이너스 한 4% 4% 3% 밖에 안빠진 거죠 손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다 써드리니까 그 지지라인까지 그냥 들고 있으면 돼 아 그러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그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률이 90%가 넘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gh 신소재 얼마까지 갔습니까 1250원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수익이 또 많이 났죠 하루아침에 그냥 그냥 그려놓으면 그냥 스타트 해놓으면 그냥 팔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진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예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구요 자 오늘은 또 지니언스가 사졌습니다 지니언스 예 지니언스가 사졌는데 자 보시면 지니언스도 현재 그냥 보압입니다 보압 예 보압이에요 그냥 약간 수익입니다 약간 수익인데 그냥 보압이나 할게요 43.350원에 사줬구요 어 지금도 이거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보유하고 있고 제가 빠지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예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알려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믿고 따라오시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 검색식은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정말 초보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을 쓰는 겁니다 지금 12월달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수익이에요 물론 종목이 안 잡힌 날도 있었어요 예 종목이 안 잡힌 날도 있었는데 너무 장이 안 좋으면 차라리 안 잡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제가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위너스 무료 검색식 제가 올려놨습니다 오늘 종목이 19개 잡혔습니다 무료 검색식이에요 무료 19개 잡혔는데 어디 가도 이거는요 제가 무료로 올려놨지만 이 정도는 몇 백만원 하는 검색식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무료도 좋은데 유료 검색식 한 개 잡혔어요 이게 바로 퀄리티의 차이고 이게 얼마나 좋느냐 그거의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19개가 잡혔습니다 무료 검색식 이 중에서 내가 잘 잡으면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실이 나겠죠 하지만 저희 위너스 검색식 실제 검색식은 정말 좋다는 거예요 잡으면 그냥 수익입니다 잡으면 수익이에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평색스입니다 평색스 자 이거는 제가 카페에 아니 저기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는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검색식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특히 원금 손실이 많으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 12월달에 수익률 100%입니다 말 다 했습니다 자 오늘 또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후기를 올려주시는지 또 있는 그대로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jsy님 오랜만에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네요 오늘 잡힌 지니언스는 보유중입니다 자 gh 신소재 그냥 수익 났죠 예 gh 똑같잖아요 12월 10일날 잡히고 예 12월 10일날 잡히고 똑같이 수익 났지 않습니까 이거 자 그 해운들이 있는 그대로 올려주는 겁니다 예 있는 그대로 올려주는 거죠 jsy님 축하드리고요 또 그리고 블루레인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니언스 gh 신소재 또 수익이 나왔고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빨간 우산님도 보겠습니다 34만 7천원 역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갤럭시님 보겠습니다 55만 7천원 기분 좋게 시작했다 고맙다 중간중간 남긴다 신나 갤럭시님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수원원리님은 바이오니아 어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던 건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잘 따라하시는 전화무정님 자 메가의 css 자 이거 오늘 완전 대박났죠 제가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메가의 css 자 세종 메디칼 완전 대박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검색식 오는 자본종목 강보합중이다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또 이렇게 수익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전화무정님 어 금요일에 사뒀던 gh 신소재 어 축하드립니다 전화무정님 얼마나 잘합니까 그냥 나누오면 수익이 매일 나와요 매일 나와 예 매일 나옵니다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그냥 틀어놓기만 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초보자도 할 수 있구요 어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하구요 캐치라는 프로그램으로 틀어놓기만 틀어놓으면 됩니다 아무런 할게 없어요 이거는 예 이거는 고수든 초보든 똑같이 수익이 거의 일정하다 물론 조금씩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조금씩 어 아주 조금씩은 틀릴 수 있는데 정말 일정하게 수익이 나온다 예 승률이 그리고 좋아야 됩니다 검색식은요 딴거 볼게 없어요 승률이 좋아야 됩니다 승률이 자 저희가 만든 위너스 조건 검색식은 승률이 무려 90%가 넘습니다 이거 검증이 된거고 제가 난다고 하는게 아니라 검증이 된겁니다 자 무료 검색식은 종목이 이래 많이 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올린 무료 검색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딴 데 가면 이거 다 분양할 겁니다 그런데 유료 검색식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강추드립니다 이거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솔직히 몰빵치도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너무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 비중 매수 적정한 매수 적정한 매수 하면서 따라오는게 그게 정말 좋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검색식은요 정말 고민할 것 없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예 정말 좋구요 수익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 분산 투자 정말 하신분들 나 도저히 안된다 이런 분들은 정말 초강추드립니다 종목이 정말 뜨면요 거의 다 못구요 정말 분산 투자 가능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캐치만 틀어놓으면 게임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식 문의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저희가 링크 남겨 놓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구요 또는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구요 정말 최고의 검색식이라는 거 자 이거 진짜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렸구요 여러분도 이거 다시 만들려면 저는 절대 안 만듭니다 정말 최고의 검색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수익이 절실하신 분들은 정말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저녁에 또 영상 하나 더 찍죠 내일 추천 예상주 오늘 세종 메디칼 상한가 같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 보시고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